여러분들은 골프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재밌지만 어렵다, 또 어렵지만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매력있는 운동인데요. 이 매력있는 운동이 처음 시작부터 어렵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재미를 느끼기 전에 흥미를 잃어버려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프를 알려드릴 때 좀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제가 요즘 레슨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하라던데, 또 저 영상에서는 저렇게 하라던데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인가요? 라는 얘기 하시는데요. 그 영상에서 하는 말들이 모두가 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내 체형에 맞는 얘기인지, 그리고 나의 지금 골프 단계에 맞는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옷 사이즈도 다 다르죠. 그렇듯이 골프 스윙도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계는요. 어린아이가 이제 막 일어서려고, 걸음마를 배우려고 일어섰는데 뛰는 법을 알려줄 수 없듯이 이제 막 골프채를 잡은 사람에게 프로 선수처럼 스윙을 해봐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도 골프 스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체중 이동 방법 중에 초, 중, 상급자별로 나누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초보자분들인데요. 초보자분들은 일단 그립을 처음 잡으셨을 때부터 90대 후반 그리고 100타 이상 치는 분들을 지금 초보자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골을 똑바로 멀리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골프 스윙을 내 몸에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수직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줄넘기나 농구 같은 수직 운동은 익숙한데 양발을 붙이고 서서 클럽을 하나 가지고 회전을 하면서 하는 운동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클럽을 들고 백스윙을 들어보세요 하면 정말 이렇게 들어요. 많이 본 것 같죠? 왜냐하면 수직 운동에 익숙하기 때문에 백스윙을 들어보세요 하면 누구나 회전을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이렇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초보자 때는 골프 스윙은 상체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운동이에요. 초보자 때는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체를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체를 잘 잡아주는 것이 초보자 때는 올바른 체중 이동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스윙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인 초보자 분들의 스윙인데요. 축이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익숙해요. 초보자 분들은 이제 막 그립을 잡았을 때 생각할 게 너무 많습니다. 어드레스 생각해야 되고요. 스탠스 생각해야 돼요. 그립 잘 잡았나 체크해야 되고요. 삼각형 유지 잘했나? 셋업부터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백스윙 올라갈 때도 테이크백 생각해야 되고 백스윙 탑 궤도 다 생각해야 되고 이때 내 체중이 충분히 갔는지 머리가 따라나가진 않았는지 내 공의 위치는 어떤지 회전은 어디까지 갔는지 어려워요. 저 벌써 어려워요. 이렇게 많은 걸 생각하면 초보자 때 벌써부터 어려워서 흥미를 쉽게 잃어버려요. 그래서 백스윙 때만큼 체중 이동만큼은 미리 우리가 해놓자는 겁니다. 왼쪽의 3 우측의 7의 분배로 3대 7로 어드레스 때부터 체중을 미리 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3대 7로 미리 실어주게 되면 그냥 체중은 이미 실어졌으니까 백스윙만 상체만 가면 체중 이동이 끝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체중 이동을 가주겠다. 3대 7로 실어놓고 가는데 여기서 무릎이 펴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수직 운동에 익숙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죠. 3대 7로 실어놓고 시작을 해도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역피볶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또 한 가지 3대 7로 잡아놓고 오른쪽 무릎을 백스윙 갈 때까지 펴주지 않는 거예요. 어드레스 때 위치 그대로 탑까지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 절대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보자 때 3대 7로 놔두고 백스윙을 올릴 때 오른쪽 무릎이 펴지지만 않는다면 그대로 유지만 해준다면 상체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백스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초보자 때는 백스윙 때 체중만 잘 가져도 이렇게 되면 보상 동작이라는 게 있어요. 스윙에서는 이게 무릎이 펴지게 되면 반대로 맞추려고 이런 식으로 스윙이 이루어지는데요. 백스윙 때 무릎만 잘 잡아두면 다운스윙 때도 좌측으로 잘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스윙 때 그렇게 잘 잡아놨는데 다운스윙 때나 피니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시거든요. 초보자 때는 다운스윙은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스윙이 몸에 익숙해지는 게 첫 번째입니다. 초보자 때 가장 큰 실수는 매스윙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스윙이 아직 몸에 익지 않아서 매스윙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스윙을 일단 익히는 게 첫 번째 그래서 백스윙만 잘 잡아준다면 다운스윙은 왼쪽으로 갈 것이고 간 다음에 체중이동이 당연히 왼쪽으로 잘 가겠지만 좀 익숙치 않아서 우측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인위적으로 우측으로 한번 갔다가 내려오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갔다가 내가 친 다음에 남아있다면 인위적으로 갔다가 어? 나 왼쪽 갔어 생각하고 내려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피니쉬를 할 때 같이 몸이 나가라 했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억지로라도 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많은 초보자분들이 이런 부분은 참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아마추어분들이 체중이동에 대한 느낌을 좀 못 찾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조금 체중이동을 좀 과하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느낌을 찾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즈우 프로도 그러면 그렇게 좀 레슨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요. 아마추어분들이 레슨할 땐 그렇게 하지만 프로 선수들은 아니지만 아마추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과도한 느낌을 좀 전달을 해야지만 그래도 조금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군요. 음...